이 시간 우리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보이죠? 자동차가 있는데 번호판은 가렸는데 운전자하고 비둘기하고 아주 교묘하게 겹쳤어요 이게 엊그저께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속 3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이 운전자가 54km로 달렸어요 그래서 가속카메라에 얼굴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 약 105유로를 내야 되는데 경찰은 이걸 본 뒤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독일 서부 디셀도르프 근처 피어센의 도시에서 발생한 이 사실은 성령이 끼어든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즉 뭐냐 이것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있어 이 순간 과속 운전자를 평화롭게 놔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용서해 준 거예요 나아가서 카메라에 찍힌 비둘기도 30km 이상을 날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나아가 문제의 비둘기 역시 속도 제한구역에서 너무 빨리 날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가오는 기독교 축제일인 오순절에 맞춰 제때 납부할지 의문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비둘기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기사를 갖다가 누가 발표했냐 BBC에서 발표한 걸 갖다가 서울신문이 캡처해서 인터넷판에 나왔어요 여러분 번호판도 알고 있어서 그 주인공에게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둘기가 우리 기독교에 성령이 내려오는 상징 동물 아닙니까 그걸 빗대어서 아주 재치있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간 일이에요 그럼 이 운전자 왜 이런 용서를 받고 다음부터 과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되겠죠 독일 영차도 마지막에는 다시는 과속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걸 갖다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 때문에 14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치러 본다면 사랑, 십자가, 용서, 회개 이런 단어들이 참 자주 쓰는 단어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한 자주 쓰는 단어가 지금 막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처럼 운전자에게 쓰였던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 줍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는 비둘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아서 은혜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그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은혜 정말 무엇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이 잘 표현되어진 거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특별히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네엘과 세배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머물러서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박차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21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알았어요 심지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는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손 넣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할 때 신이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아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이 넘어오면서 여전히 그들은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력한 공기가 무거운 가운데 베드로가 박차고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베드로 안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의 씨앗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사역한다고 했지만, 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넌 부인했잖아, 저주했잖아, 너는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마음의 무거운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자신을 만나 주었고, 함께 했지만 여전히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념, 에이,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없었습니까? 수고하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작은 고기를 좀 가져와서 불에 구우며 식사하는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시니 결국 세 번의 부인이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회복되었어요 예,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약하고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약하자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넌 가능하고 무궁한 비전이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떤 행위로서 은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십 개명만 보더라도 그 십 개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정하며 잘 따르고 있나요? 모르긴 몰라도 그 짧은 열 개의 개명이지만 50%? 3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은혜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모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러분 이 자리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천념처럼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폭이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자기의 인생 여정이 이제 얼마 안에 있으면 끝맺음이 있을 거라는 그 대략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산적해 있는 사역을 보니까 여전히 한켓에 그 사명자로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감옥에 있고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좀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의 복음의 진리가 짓밟힌 것에서 일어나 그 복음이 빛을 발하고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은 것에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원했어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델을 봤을 때 아직도 미숙하고 약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다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정신 똑바로 쳐요 잘해야지 뭐 하고 있어 뭐 소리쳤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보니까 끊임없이 디모델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라고 부르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우리 이 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경력은 넌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너 안의 너는 거침없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장에는 이런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 상반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면서 끝까지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 2장 이 말씀 여전히 다시 한번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면의 말을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예수 글쓰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에게 있다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은 정반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때로는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박혀야 핍박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며 숨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갑없이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글쓰의 그 십자가 갑없는 희생 속에서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갑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거나 엎드리거나 절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목적이 있는 설교가 끝나고 아니면 어떤 일을 볼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 목적은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변하라는 것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교 사실 그는 세상사들처럼 그 마음에 하나가 확 박힌 사람 무엇이 바뀌었어요 돈이 박힌 사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아서 그는 세리장으로서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 만난 그 후에 그의 대답은 네 것을 퇴색한 것이 있으면 내 변할 것 같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소 물질의 돈에 사로잡혔던 가른 유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히브린 중이에요 히브린 가말레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학문과 가문과 그 모든 것에 나는 이 세상에 남부로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빌리퍼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전부인 양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변해버렸어요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야 된다 이거 누려야 된다 이거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양생활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자그마한 창이 있어요 이 창이 나의 관점이 됐고요 이 창이 나의 모든 것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창으로 바라보고 이 창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인철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입니다 이 퍼시는 한 가지 좋아하는 색이 있는데 핑크색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자기가 누리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핑크색이에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핑크색이 뭔지 근데 여전히 불만족이에요 왜냐 성만 나가면 핑크색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 바꿀까 그래서 자기는 왕이니까 법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핑크색으로 도색하고 염료를 입혀서 칠해야 된다 불만을 가졌어요 아우성 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사람들은 핑크색 옷을 입었고요 소와 돼지들 다 핑크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도 태어났자마자 핑크색으로 다 칠했어요 그래도 불만이었어요 왜요? 성박 저 세상은 아직도 들판과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것도 다 핑크색으로 칠해라 사람들은 핑크색 칠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물들게 했어요 성공한 것 같아요 다 핑크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불만이에요 손댈 수 없는 한 곳이 남아있어요 하늘은 늘 풀어요 이 핑크 대왕 퍼시가 고민해서 고민해서 고민했는데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스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려고 스승에게 과제를 주고 뛰쳐나왔어요 스승은 고민과 고민 고민하다가 점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스승은 안경 핑크색 안경을 만들어서 퍼시 대왕을 찾아가서 안경을 딱 씌워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핑크색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단 또 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구요? 퍼시 그 대왕도 눈만 뜨면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이에요 왜 그래요? 핑크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뭘 얘기할까요? 이 핑크 대왕 퍼시의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나만의 안경 나만의 작은 틀 내가 몰고 있는 세상의 관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안에서 은혜를 야구는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혹 여러분 안에서 이미 거르고 거른 거 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뻔한 얘기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그래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나의 관점에서 치부할 수도 있겠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창에서 모든 것들이 걸러지고 있고요 이 창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각해주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께요가 깼고요 바울사다가 깨졌고요 이제 우리가 깨워져질 때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의 목적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어떠한 것들을 누릴 때마다 특권층이 있어요 귀족 명예로운 그런 집단 집단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양반 그래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라고 치부해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조언으로서 입었던 양반이니까 귀족이니까 명만 받는 가문의 집안이니까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걸 누려도 다 그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의 주류 담론을 볼 때 테레비나 영화 굉장한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테레비나 영화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창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게 봐라 돈이 있으니까 좋은 차 타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누리더라 테레비전 보여주고 있어 드라마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류 담론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행복 다 거기에 쫓아가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진리가 파괴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창에 메어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은혜 속에서 죽긴 나아가야 될 다시 일어나 빛의 사전으로 서야 될 주의 백성이 그 창에 갇히다 보니까 꼼짝을 안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국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보금의 진리가 짓밟히고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서 흘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숨죽이 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디모드에게 격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라 강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합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의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임 군사의 예를 듣고 경기자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군사는 뭐예요 아무리 세상의 관점 속에 자기의 창이 있고 자기의 프레임이 있어도 군사로 모집됐으면 단 한 가지예요 상관의 명령이 복종하고 그 상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자도 맞춥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주할 수 없어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꼴인 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금메달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창을 벗어야 돼요 예수 글쓰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목적 그 은혜의 목적으로 우리가 섰다면 은혜의 가운데서 강한다는 건 내 걸 내려놓고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우리가 온전히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창에 우리 입술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누리고 싶은데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써있는 안경이라 생각하시고 벗어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경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정반대 이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안경에 거할 수 있는 모두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은혜의 목적의 마지막은 한 번 덜을 외치고 6절을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사실 여기 수고한다의 단어는 코피아노입니다 헬라로 코피아노 이 수고가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힘까지 주어짜서 하는 일을 코피아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코피 써두고 아 코피 아 노 코피아노 열심히 하다가 코피아노 코피아노 이게 헬라예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코피아노 코피아노 수고한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릴 때가 뭐예요 그 한 번 더가 안될 때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어느 날 지치다 보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야 돼 금요 예배 나오다가 어느 날 금요 예배 안 나왔는데 별로 삶이 바꿔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더 좋다더라 하다 보니까 한 번 더가 안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구 수고한 봉사 누가 알아주지 않던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것이 봉사인데 그냥 안 나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이다 보니까 그 뒤에 한 번 더가 안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예수구 수고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 쉽게 됩니까 안되더라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한 영혼을 끄지면 낸다는 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가 아닐까요 주위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그렇게 한 번 더가 있을 때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소식적 때 헬스클럽을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살찐다고 삐쩍 마른 사람이 운동하면 근육으로 우락부락 한다고 그래서 그런 욕심에 헬스클럽을 다닌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 벤치스프레이라고 해서 누워서 이렇게 엮이 드는 거 있거든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30 10킬로 달고 10킬로 달고 봉이 10킬로에요 30킬로로 그래서 10개씩 3타임 30킬로 합니다 그러면 코치가 와서 10개씩만 딱 내리러 오는데 자 마지막 한 번 더 그래서 내리러 오면 자 한 번 더 그 옆에서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힘 빠져서 이걸 놓을 때 그때 코치가 잡아줘서 같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말하더라고요 그 한 번 더 한 번 더 즉 두세 번 더 한 것이 근육으로 붙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도 한 번 더 외치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40킬로 40킬로 봉이 10킬로 몇 킬로에요? 90킬로를 들었어요 빡 둘 수 있어요 내렸는데 못 올려서 깔고 뭉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줘서 그렇게 구원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렵게 힘들 때 참 많죠 세상에 치열한 경제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 마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 예배생활 적당 기도생활 적당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당인 거예요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니 받은 은혜 다 까마와버렸고 우리가 살아갈 그 사역 속에서의 비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어중간한 것이 있다면 뿌리 뽑길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될지라도 한 번 끝까지 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영혼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니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추 적당 성교는 그것이 없습니다 맺고 끝고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오늘 그 수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걷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번 더 외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금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변화 세상이 주는 것 가운데에 더 더 더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은 채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로 빛의 사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 한 번 더 은혜 받은 자라면 지리짐작 포기하거나 어중가거나 그냥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으로써 그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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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